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오늘의 건프로 다육이는 앞광고 짜자잔 짜자잔 여러분 택배 박스를 뜯으니까요 요런 아이들이 지금 여러개가 들어있어요 대충 세어보니까 24개에요 지금 택배 뜯으면서 중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언박싱 촬영하려고 좀 찍어봤어요 이어서 또 계속 택배 뜯을게요 건프로가 제일 신나하는 엄마들이 제일 반기는 택배 그럼 이어서 포장 뜯을게요 여러분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24종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있나 또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건프로가 또 여러분들이 덕분으로 다육이 화분을 협찬받았답니다 우와 구독자 3,000명 가자 다 함께 같이 가주실거죠 그럼 다육이 화분 어떤 아이들 왔나 함께 보실게요 이런식으로 물구멍이 있고요 다육이 화분이 만약에 물구멍이 좀 작으면요 마사를 좀 도톰하게 하면 괜찮아요 요런식으로 잘 보이세요? 요런식으로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매끈매끈하고요 한 땀 한 땀 또 어느 장인이 만들었나요? 요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건프로는 그냥 다육이들 심고 하는데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화분을 다육이랑 같이 심으실 때 대체로 비슷한 종류 아이들을 같이 심어서 이렇게 딱 하시면 좋아요 또 이런 화분들은 사이즈 중에 좀 큰 화분만 써요 요 아이들이 빨간포트 하나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다육이를 일부러 크게 키우실게 아니면은 몸에서 많이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좋아요 분갈이 하실 때요 그리고 다육이들을 국민 다육이 같은 애들은 요렇게 문양이 화려한 애들한테 심는 게 좋거든요 화분 물구멍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다육이를 심으실 때 화분이랑 요렇게 비슷한 애들을 디자인된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해서 심는 게 굉장히 규칙적이고 또 아이들 진열했을 때 굉장히 예뻐요 비슷한 아이들로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 크기는 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24개가 한 센트예요 24개 요렇게 화분에서 요런 아이들 이렇게 귀엽죠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 국민 다육이 부담없이 심으셔도 되고 소인제, 금 요런 아이들 심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귀여워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나는 느낌 물구멍이요 보이세요? 아주 해바라기라고 해야 되나? 요 꽃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요 보라색 화분 색감 너무 좋고요 어때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보고 계십니다 가격이랑 이렇게 또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화분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프로가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으로 어때요? 이렇게 사각분도 있어요 귀여운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정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귀엽죠? 문양이 화려하면은 애들이 또 요즘에 예쁘게 물드는 본격적인 다육이들 철이잖아요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화분 사이즈죠 검프로 또 이렇게 협찬받은 앞광고하고 있는 올망졸망 달기 화분으로 내일부터 또 화분갈이 들어갑니다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분이 국산이냐 중국산이냐의 차이는 저 같은 초보는 크게 차이 있겠어요 아직까지 이 플라스틱 화분이랑 이 올망졸망 달기 화분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불편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물구멍이 만약에 작다 하시는 분들은 마사를 두껍게 깔고 그 위에 비빔밥을 올려주세요 그럼 자세하게 풀샷 나갈게요 봉봉이네 24종 한 세트 8만 9천 9백원이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검프로가 오늘 언박싱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다육이 영상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지만 이렇게 다육이 화분도 여러분들께 틈틈이 영상으로 언박싱하고 있어요 10% 할인값 8만 9천 9백원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24종 한 세트구요 24종 다육이 화분이요 짠! 이렇게 해서 모양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색감 좀 보시구요 색감 좀 보시구요 다육이들 여기에 심을 생각하니까 또 두근두근 거리는군요 우리 땅꼬마 재우고서 자유다 하면서 또 화분 언박싱을 하고 있는 건프로 자세한 화분 크기랑 금액 알려드릴게요 검프로의 수다 그래서 얼만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왕언니들 어때요 그래서 얼마냐고 24종 화분 언박싱 결국 끝까지 보셨죠 다육이 화분 언박싱 영상 여러분 검프로랑 함께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육이 화분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여러분들 검프로가 몇번 언박싱해서 다 아시죠? 느낌 괜찮죠? 크기도 다양하게 나와서요 부담없이 또 저렴한 가격에 나와가지고 구입하시는 거 또 추천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는 또 창종류는 거의 뭐 플라스틱 화분에 심는 경우가 많아요 물빠짐이 또 좋아야 되고 창종류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영상 속 다육이 화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귀엽죠? 색감도 되게 화려하고 선명해가지고 저희 다육이들 그런 저가에 콧가에 다육이들이랑 어느 아이랑 심어도 다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육이들이 요즘에 또 붉게 물들고 있는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뭐 1월달 되면 더 예뻐지겠죠? 12월, 1월 뭐 이런 때 아이들이 예쁜 옷 입으면 얼마나 또 크게 저희에게 힐링도 주고 감동을 주겠어요 항상 젊었던 시절 젊은 느낌? 싱싱하고 건강한 다육이들의 이 샤랄라한 이 느낌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힐링하는 거죠 매일매일 다육이가 저희들을 웃게 해주는 것처럼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많이 웃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올망졸망 대박 다육이 화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유튜브 검색창에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검색하셔도 다육이 화분이 나오고요 이렇게 다육이 화분 협찬 건프로가 여러분들 덕분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항상 건프로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화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010-3052-0958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은 밴드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010-3052-0958 매일매일 다육이 사는 여자 건프로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육이 영상으로 만나요 모두 행복한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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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